안녕하세요. 미스터 허당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것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2016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지만 메인 채널 구독자 수는 4천명입니다. 유튜브에 성장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말하는 것은 채널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그렇다면 너의 채널은 다른 속도로 나아갈 것이다. 솔직히 믿고 싫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여 합니다. 저의 채널은 게임정보채널입니다. 게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고 좋은 정보를 팩트대로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꿈은 백만 유튜버였습니다. 2024년은 밥진년으로 60간지 중 40번째 해인 흥룡의 해입니다. 흥룡처럼 비상하여 날아올라 꿈을 잃어보겠습니다. 백만 유튜버의 첫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